예알 짜증나 놀리지 마! 지느라 너무 못생겨서 오늘은 혼자 안 먹지. 언니가 왔지. 아줌마 아니라고? 아줌마. 얍. 그래서 어제 평양냉면을 먹었는데 진짜 간이 엄청 세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맛있어. 사실 인생에 있어서 복근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복근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다시 나왔어요, 악마의 밴드. 근데 저 1차에 섰을 때보다 오늘 무게는 조금 더 가볍게. 지금 제가 하는 운동은 스미스 머신이라는 이 기계로 하는 스쿼트입니다. 샌을 brain часто 너무 많이ills. 10abile점은 거의 제 하향inas의 lig은 안 하시고 하는 운동이 많이 들어요. 진짜 와중에 인생도 gimmicks 마 nut. 3, 4, 4, 3, 4, 5, 6, 7, 8. 3, 4, 5, 6, 7, 8. 제가 여기에 매달려서 퍽걸이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기계를 이용해서 5, 4, 5, 6, 7, 8. 3, 4, 1, 2, 3, 2, 3, 2, 2 that same way 육 게장 립 objects 너무 맛있겠다 이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집에만 있어요 나 다 Nut eg sand 먹을 게 눈에 보이고 말이죠 냄모비를 먹고 싶어 어, 젤이 양 코치 더 맛있겠다 아 감자탕 와 여기 수고기 구환 제공이래 그거 먹을까? 월남쌍 언니? 어 여보세요? 제가 오늘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저녁에 지금 샤블릭 오버예요? 아니야 괜찮아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만 딱 정하면 되니까 그냥 언니랑 나랑 1인분 시켜서 1인분 1인분 시켜서 그것만 먹을게요 응 그럼 괜찮아요 죽도 먹어도 돼요? 죽까지만 국수 먹지 말고 아 오케이 예 예 예 예 많이 안 지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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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암. 어. 어, 서울라. 음 맛있다 이거 진짜 안 먹대요 살인 거 맛인 거 같기도 한데 배고파 나 어제 진짜 안 먹었어 또 딱 한 입 진짜 안 먹었어 여기 렌즈였지? 세일 여기 다 계시고 세일 세일 세 세 세 세 하나 지금 이너타이로 할 건데 여기 안쪽 서벅지살 안 빠진다고 이 운동 해야 되는데 이걸로 시작했거든요? 지금 60인데 최근에 70까지 쳤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여기가 떨리는 게 느껴져 3 4공부 운동입니다 2세트 하려고 그러는데 3세트 하겠다는 거 1 2 3 4 4 4 6 5 5 4 5 5 도룩이 와가지고 지금 쉬고 싶어요. 도룩이 이렇게 나와서 셋! 셋! 넷! 마비되는 거 같은 그 느낌. 좋아. 이 유산소야. 계속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진짜 날씨 너무 좋은데. 다들 힘내요. 건강합시다. 동생 다이어트 하는데 지금 맥주를 두 캔을 드시고 동생은 지금 아까 다섯시에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내 물 하나 먹고 있는데 실험하는 거야. 너는 테스트에 통화했어. 그리고 심지어 봐. 이 오징어 냄새가 집에서 얼마나 많이 나겠지? 자꾸 방인데 뭐 자꾸 딱! 딱! 소리가 나. 요 소리요? 네! 아... 지겨워... 통과! 통과! 정중이야. 응. 잘한다. 응. 끝난 거 아니었어? 오늘도 날씨가 좋구만 진짜 엉덩이 올리고 네이래 네이래 다 Crossing re- 으 럼 하나 그렇지 노래 æ fid遍 눌러lassen 그리고 잡아놓고 그렇지 查.... 붙어 삼 3, 2, 1 연지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저 그거 봤어요 슈가맨 아 진짜? 그때 노래방에서 노래였었던 1위 늘었어 굉장히 어떡해 구독 구독죠? 뭔가 살이 많이 빠졌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 같아 계란 3개 추가 떠요 어쩔 수 없어 김치찌야 너무 먹고 싶었어 이건 하체 운동이니까 많이 먹어둬야 돼 30분 일찍 왔어요 하체 운동을 해야지 물방식이 할 거여서 엉덩이 쪽이랑 하체 쪽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아버지 일찍 왔어 113 114 124 124 114 124 126 126 137 137 147 157 157 147 157 158 167 168 148 168 168 다만... 걷고... 5... 1 5... 5... 3... 이너 타이 62kg 하나 둘 셋 poet 나도 찢고 있다 일부러 좀 덥기 Jack 또 땀 많이 날아볼 오늘은 거의 진짜 한 2시간? 문이 다 사라. 마지막 날이니까. 근데 날씨 너무 좋아 짜증나. 날씨 너무 좋아. 점심. 저녁. 맛있겠다. 이게 더 맛있게 보이는데? 너무 맛있겠다. 짜증나 놀리지 마. 선생님이 저한테 탄수화물 더 먹으라 그래가지고. 진짜야. 이렇게 한 입.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고 촬영이 당일 날인데요. 6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잠이 빨리 깼어. 3시 33분. 반신적을 좀 하고. 입이 많이 부어서. 허리 라인이 좀 많이 더러운 것 같고. 입이 주로 많이 했는데 이 옷은. 입이 거의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봤습니다. 풀어서 오늘. 이렇게 약간 좀. 붓기를 완화해주는 그런 티라서. 반신적도 하고. 티도 먹으면. 붓기가 많이 빠지겠죠. 넘어졌어. 육초에서. 여기랑 허벅지랑. 육초에서 넘어져가지고. 진짜 나 바본가 봐. 왜 이러는 거야 정말. 붓기는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지금. 잠깐 잤더니. 살짝 부었어. 와 배털 다 됐나 봐. 여기 풀어주고 있어 진짜 시원해. 여기 눈이랑 여기 사이에. 빨개졌어. 우리 냉장고에 나오다 보니까 시원하고 이래. 아침 팩을 하면 좀. 붓기가 가라앉는 그런 기분이랄까? 저는 이렇게. 팩을 붙이고. 출근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이. 도착했어요. 화염.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계시고요. 소영이 구독했어 안 했어? 뭐 했어 안 했어? 까먹고 있었어. 진짜. 나. 화장을 하니까 뭔가. 살이 빠진 게 좀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빨리 광고 촬영을 마치고. 저는 오늘 폭식을 할 예정이에요. 뭘 먹을지 좀 고민을 좀 해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한 신이 끝났습니다. 김밥. 저는 먹습니다. 과일 먹어? 김밥 먹어. 스타일리스트야 아빠. 내가 며칠 전에 진짜 닭발 너무 먹고 싶어. 닭발 소주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언니가. 안 돼요. 안 돼요. 참아야 돼. 짠 거 같네. 야외시는 끝났고요. 지금 총. 차량하면서 김밥 두 개를 먹었고요. 스튜디오 촬영을 하러 갑니다. 스튜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 다 먹수 주세요. 먹수 주세요. 제가 GR에 찍었던 지금까지 광고들을 보면 다. 딱 붙는 원피스에. 약간 다 이런 걸 입어가지고. 다이어트 러브 열심히 했는데. 몸을 다 가렸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만족을 하고 있고.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보고 계신 다이어터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제 브이로그는 약간 단기간인데.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입니다. 뭔가 이렇게 갑자기. 체중 감량을 확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저보다는 좀 적게 드셔야 되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기간을 넓게 잡고. 꾸준히 저처럼 하신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끝났으니까. 피자도 먹고 싶고. 아귀찜도 먹고 싶고. 일단 매운 게 가장 땡기는데. 느끼한 것도 땡겨요. 먹으러 가겠습니다. 끝났다요 끝났다요. 끼릿끼릿 끼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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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릿. 이곳은 제가 자주 오는. 식당을 먹으십니다. 혼자 먹는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걸 먹고. 마지막은 피자를 먹을 거예요. 이런 거 알아. 아아. 기분이 좋아. 다이어트 브이로그 찍으면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진짜 시원한 생맥주. 진짜 시원한 생맥주. 세상에. 이 맥주가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혼자 집에 갈게. 뭐 촬영 중에서 우선. 유튜브. 아 솔기. 구독 안 하셨어요? 다행히 갔어요. 아 뻔한 거 같은데. 진짜요? 아 진짜요? 유튜브를 하니까. 자꾸 집착하게 되는. 손도 좋겠어요? 옆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이제 제노래야. 짠. 인서투션. 감사합니다. 매운 중갈비찜. 너무 행복해. 다 모두 와서 끝내고 먹는 이 행복감. 할 때 못 먹다가. 딱 먹었을 때. 그 행복감. 엄청 맵진 않아요. 근데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연기다는 거 뭐예요? 아까 이런 파를 내가 한 입에 넣어버렸어. 먹다 보니까 매운 게 올라오네. 맛있어. 행복감. 하 rek.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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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